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충남 보령시가 학대 피해 아동 일시 보호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아동복지법 개정에 따른 즉각 분리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을 확보하고 보호와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해 마련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대천 애육원과 보령 육아원은 오는 12월 31일까지 학대 피해 아동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고 가해제에 대한 비밀 유지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시와 상호 협력하게 됩니다. 시는 학대 피해 아동의 보호 관리 및 숙식, 냉난방에 소요되는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